사실 내일 모레가 제 생일입니다. 생일을 앞두고 이런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나온다면 꼭 한번 가족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회사의 홀드카드라는 시스템이 이상조치 테마에 아주 우두사를 뽑혀가지고 회사도 정말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함도 있고 떨리기도 했는데 많은 촬영진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순식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저희 홀드카드 시스템을 2, 3차사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저희 대동아이렉스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성품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저희도 타사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